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진화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남았습니다. 전라북도의회 성경찬의보는 도내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13개 소망서 중 친환경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질식 소화포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최근 3년간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,600여 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